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N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타이틀에도 써놨지만 여기서 N수라 하면 제수도 있고 그리고 반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시점이면 대학에 일단 진학을 했다가 한 학기를 보내면서 뭐 그동안도 학교의 전공공부 이외에 다시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한 칼을 갈아왔던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원래 목표했던 학교를 가기 위해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 대학의 기말고사를 끝남과 동시에 나는 다시 수능체제로 들어간다 휴학과 함께 자 이러한 N수생들이 이제 가세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시점이죠 자 2019학년도 수능을 위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해설 강의도 했고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자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주기 바라고 자 6월 평가원이 치러지고 나서 또 이 언론 그리고 또 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입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제는 영어가 문제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영어 선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영어가 뭐가 문제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총평을 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난이도가 난도가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난도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 뭐 급격하게 올라갔다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유형이 뭐 대거 출제됐다? 누가 대거 출제됐대? 자 일단 원래 어휘가 나와야 될 지점에 출제가 됐었던 밑줄진 none의 문맥상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자 어떤 특정 업구의 문맥상 의미를 묻는 건 이미 지난 25년간의 수능에 있어서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출제가 됐었던 바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장문독회 41, 42번 문항에서 원래 41번은 제목 그리고 42번은 어휘에 대해 아 빈칸 추론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휘로 바뀌었다고? 자 달라진 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지만 그러한 지문 내 특정 업구에 대한 문맥상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게 뭐 하나의 유형으로 다시 정착이 돼서 9월에 이어 실제 수능이 나올지는 우리가 9월 평가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얘기고 그러니까 각설하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닌데 또 그렇게 호들갑들을 떨고 있는 게 무척 못마땅해요 자 어쨌든 별로 변화는 없다 다만 사실 우리가 평가 방식을 영어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3년 예고제로 해서 발표되는 시점부터 얘기했었던 게 자 평가 방식이 전화일 뿐 난이도를 하향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다 적정 난도로 출제한다 했는데 자 물론 2018학년도 최초로 치러졌었던 절대평가가 사실 1등급이 10%를 살짝 넘겼다는 건 평가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약간의 당혹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10%를 넘어간다는 건 아무래도 조금 많죠 그치 적정 난도가 되려면 한 6% 내외 정도의 1등급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평가 방식의 전환만 이루어진 것이고 난도에 커다란 변화가 없어서 수험생들이 지속적으로 적정량은 영어 공부를 해주도록 하려고 한다면 사실 상대평가 때 나왔었던 1등급의 비율 4% 그래서 이제 4%에서 6% 정도 나오게끔 출제를 해야 되는데 자 수험생들이 의외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 또 수능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작년에 수능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되면서 자 이 한 호흡이 더 다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출제가 뭐 이미 다 끝나고 인쇄를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등급이 좀 양산된 것에 대해서 평가원은 자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뭐 영어가 쉽네 뭐 국어하고 수학이 대학 입시를 판가름 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잘못된 인식이 저변으로 확대돼 나가는 걸 차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취지로 6월 평가원 적정 난도로 잘 출제된 거예요 자 그거를 일단 자 우리 N수생들 또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잠시 입시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가 자 급격하게 입시에 대해 준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자 진짜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될 N수생들한테 자 정확하게 리포트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 직전 모의고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 재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6월 평가원을 치렀다면 그게 바로 직전 시험 성적이 될 것이고 자 그렇지 않고 N수를 하면서 새롭게 입시 전선에 뛰어들겠다 한다면 2018학년도 작년 수능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평가원 결과 1, 2등급이라고 한다면 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져야 될 것이 수능 영어에 독해 개념 이거를 완벽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도 이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이게 부실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실전적 상황에 가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수능 영어 문제 해결의 원리 완전 체득 이 과정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선 자 Reading Skills 개념 완성에 대해서 자 좀 더 압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제시했었던 강좌 또 듣는 것이 필요하겠죠 안 했다고 한다면 했다고 한다면 이제 복습을 하고 여기에다가 EBS 정복의 표준으로 이정표가 자 지금 수특과 그리고 영독에 대한 거 자 바로 다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게 강의를 진행하는 게 특히 이제 영독 같은 게 한 3분의 2 정도 제시되고 강의를 찍고 나서 이제 6월 7일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자 직접 연계에 대한 거 사실 뭐 이른바 신유형이라고 떠드는 사실은 신유형이 아닌 자 그 지층에 대한 문맥상 의미 추론과 업법상 판단에 대한 거 자 뭐 업법상 판단이야 지문을 사전에 공부를 하고 봤다는 게 사실 업법상 판단 문제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면 자 전부 다 정확하게 그 이 두 권의 교제와 강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적중을 시켰고 자 거기다가 특히 이제 31번과 38번 빈칸 추론 첫 문항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 같은 경우는 유형까지 완벽하게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선생님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면 돼요 보통 이제 그러한 이 적중이라든가 연계사항에 대해서 그 일반 시중에 출판되지 않고 강의용 교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자 선생님은 이번에 이정표 교제를 정식 출간을 해서 시중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와 이 두 권의 교제와 강의 사이에 이러한 정확한 접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그리고 내가 이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 취사 선택에서 잘 따라가주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영어에 대해서 항상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좀 쉬웠다는 그러한 평가가 있게 되면 어느 영역관 간에 항상 그 다음 해에는 어렵거나 혹은 적정 난도를 맞추기 위해 평가원에서 애를 쓰겠죠 자 거기에 바로 금년에 영어가 걸려있는 상태이니까 자 영어를 다른 영역 공부하는데 피해가 갈 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건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영어 선생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어디까지나 난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대학 가는데 수학 제일 중요하고 문구가 있고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국어 잘해야 되고 자 좀 이게 어처구니 없이 좀 영어가 밀리는 상태이긴 하지만 영어 소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영역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피해가 가고 학습량의 손실이 갈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하루에 일정량만큼 하루에 최소량은 뭘까 자 우리가 수능 영역 영어 영역을 치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이 70분이죠 하루에 70분은 영어를 해야죠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그래야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조금씩 조금씩 향상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는 빨리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짓는데 단 주의할 거는 이게 자 강좌수가 깁니다 이게 이정표 수특 같은 경우가 40강이고 영독 같은 경우가 32강이에요 근데 요게 중요한 건 20강이 지문 분석이고 20강이 변형 문제 풀이 편이고 이것도 역시 16강이 지문 분석이고 16강이 변형 문제 풀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상으로 1, 2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자 일단 EBS 본 교재 수특과 영독에 대한 거 빨리 해결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지문 분석에 대해서 내용적인 파악은 난 다 돼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변형 문제 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게 자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치 어 근데 아 저는 지문 분석조차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수특과 영독 책은 사기는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푼 상태고 그럼 풀어야죠 본 교재를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지문에 대한 내용이 문제를 풀면서 확실하게 와닿았다고 한다면 여기 지문 분석편 강의 듣지 말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면 되고 알겠죠 어 그런데 자 이건 EBS 교재 문제 풀었을 때도 틀렸고 다시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문 분석편 해당되는 부분 강의를 찾아서 듣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자 그렇게 강의를 굳이 안 들어도 된다 라고 해도 각 지문별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이정표에서는 1분 요약 코너를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이해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 매 지문마다 나와있는 1분 요약을 잘 읽고서 머릿속으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두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돼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이것부터 먼저 사실 본격적으로 이른바 여름방학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전에 한 7월 한 20일 정도까지 해결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는 항상 그 실시간으로 가장 최적화된 교재와 강조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걸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이하다 자 영어에 있어서 3등급 이하 뭐 분명히 많죠 1, 2등급보다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런데 이제 3등급 이하의 성적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고 지원을 하는 대학이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영어가 발목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3등급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겸허하게 뭘 인정을 해야 될까 일단 지문에 나와 있는 이 지문 자체에 대한 단락독회 이전에 문장단위의 구문독회가 잘 안되고 있다 그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본기에 대해서 속성으로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라는 것은 자 구문과 그리고 어휘로 지금 나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문에 대해서는 천일문을 하는데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천일문 핵심을 통해서 컴팩트하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휘에 대해선 원샷 어휘 특강 에 대해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EBS에 나오는 어휘를 학습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알겠지?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바로 여기 1, 2등급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공통과정으로 공통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다뤄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1, 2등급 학생들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덜하거나 소홀히 했을 때 많이 하고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지금 등급이 좋게 나오는 상태잖아요 네 그거를 따라잡아서 상향평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? 빠른 속도로 1, 2등급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성취도를 기본기를 닦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분명히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은 스스로 인정을 하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구문에 대한 정리 당초에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휘에 대한 보강 단어를 모르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치? 어휘를 모르는데 이거를 빨리 해결해주고 자 그 다음에 리딩 스킬스하고 이정표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야 되겠죠 그치?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대단히 많고 자 이 수능에 대한 감을 전혀 놓치지 않고 자 대학 입시에 대한 거 작년 과정이 전부 다 끝나자마자 곧바로 독학 재수를 시작을 했든 아니면 뭐 재종반에 들어갔든 아니면 관리형 단과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든 아니면 기숙형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든 자 이러한 수능 학습에 대한 연결을 끊지 않고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 지금 이제 어 뭐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대학 생활을 몇 달간 보내면서 수능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생활을 해왔었다고 한다면 자 엔수의 길 자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작년 수능에 수험생의 생활에서 그랬었던 것보다 좀 더 고강도와 고밀도의 그러한 생활 태도로 빨리 전환이 필요하죠 그렇지 모든 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물론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진 않았겠지만 약간의 해방감을 누리면서 가졌었던 그런 모든 생활 태도를 작년 고3 때 입시생의 그러한 태도로서 가졌었던 마음 자세나 생활 이런 걸로 빨리 복귀하고 그보다 더 확고하고 튼튼한 그러한 멘탈로 무장을 하고 공부에 임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거를 빨리 메꿔야 될 것이고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이든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어요 그래서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 번에 끝내지 못했었던 대학 입시 자 작년에 목표로 하고 꿈꿨었던 것보다 한층 더 높은 그러한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작년에 겪었었던 그러한 시행착오 전부 다 나쁜 습관 이런 인내심 부족 처절함의 결혁 이런 모든 것과 단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확고한 그리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또 참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이 있다 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로 여러분들이 열공모드 지금부터 들어가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다 이뤄내고 우리가 서로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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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